현정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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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으로 변환 현장 진짜로? 2경기, 진성훈, 남기현 저보다 체급이 낮은 친구들도 한 번에 이겨야지 큰 사람이 싫어서 제가 변수가 되지 않을까 노려봐야 돼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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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오 오 나라 PM embro는 박근혜야. 자기 웃지. 박근혜야. 나 좋대요. 한병기, 박진우, 엄세진. 우석 고등학생 1학년, 4번, 16번, 엄세진이라고 합니다. 주짓수랑 MMA를 하고 있고요. 총 한 2, 3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합의 3전 3승, 루키 2전 2승으로 지금 5전 5승 무패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베이스로 해가지고 태클이나 아니면 그라운드에서 상대 압박하는 거 좀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1등도 하고 상금도 타고 하려고 왔습니다. 소심하지만 운동은 잘하는 애라고 알려져 있어요. 무조건 이겨서 체육관하고 학교 애들한테 상금 타가지고 맛있는 거 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온 대성중학교 3학년 박진우입니다. 저는 이제 MMA랑 주짓수 하고 있어요. 그 로드FC 센테롤리그 중등리그랑 하비리그 한 번씩 나가서 두 번 다 이겼습니다. 사우스포 왼손잡이라서 레프트가 주특계라고 생각해요. 싸움은 당연히 1등이고요. 나가면 그냥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격투기 선수를 꿈으로 하고 있어요. 형이 상금 두고 갈 테니까 밥 먹으러 가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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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싸워. 에이. 어. 아. 딱딱 좋다. 아. 자 슬린! 머리가 너무 안 붙어있는데 오 잘 된다 잘 된다 하이 춥시라! 흠끈하지 말고 흠끈하지 말고 진작하게 진작하게 가도 울려 가도 울려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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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아 가도 울리고 더 당겨야 돼 자 라이 자 파이 다운, 밑발 밑에 잘 차갈게 오른발 밑에 오케이 한 번 더 밑에 빡! 한 번 더 빵! 윤드 윤드 파이팅 조심하고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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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해 계속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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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울리고 더 당겨야 돼 가도 울리고 더 당겨야 돼 가도 울리고 더 당겨야 돼 혜진아 가도 울리고 더 당겨야 돼 수만이 말릴 때까지 일곱 때려 밀고 잘한다고 했잖아 파이팅! 리스앤이 왔다 한 번 한 번 한 번 공부를 하자 킥 차도 돼 공부를 가면 킥킥! 아저씨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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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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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 계속해 밀어 쳐 그냥 안 해 안 해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주먹 말려야 돼 계속해야 돼 밀어 밀고 밀고 에이 어팡 번 속자 어팡 번 야 신발이 말릴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주먹 쳐야 돼 주먹 오케이 끝 어팡 좋다 가도 울려야 돼 야 잠깐 대비였어 대비였어 여기 왜 봐 물이 묻지 마 왜 굴려 rim должны 야 뒷발 위대 eigentlich ffiti 에 fluff 에ej 내 너 너무 디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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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들어가! 가! 집중! 고기 흔들었을 때는 고기 흔들었어 자,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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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 집중! 울리지마! 계속해 계속해 들어와 밀어 밀면서 머리도 흔들어 머리해 빗어! 빗어! 빗어라! 다 보여! 다 보여!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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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쳐 억쳐! 마탭도! 마탭도! 빨라! 빨라! 벽도 안 되고 발도 무거워서 스텝이 안 되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진 경기인 줄 알고 또 이겼어 기쁘기도 하고 더 타격해서 다음에는 부끄럽지 않게 이길 수 있게 노력하려고요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흥분을 너무 많이 해서 잘했어 응? 야 중학생 중에 네가 제일 세겠다 숨도 안 쉬고 반격도 잘 못하고 그래도 너무 좀 아쉬워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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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아 미안하다 같이 하자 스키직교에 올라가서 높은 무대 가고 싶어서 수민이를 골랐어요 가벼운 기도하고 해서 이수민! 이수민! 강찬용! 수락합니까? 네 4경기! 결정됐습니다 거절 안 하네 거절 안 하네 저는 진해 운동에서 온 강찬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교는 제가 부산 장림에 있는 부경 보건 고등학교라고 지금 재학 중이에요 이제 19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제가 지금 현재 무에타이는 지금 전적이 6전 6승 진행하고 있고 프로 입식 경기까지 포함해서 1전 1-1KO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MM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마추어 2전의 2전 1승 1패 그리고 세미 프로는 1전 1승 1KO 강함에 집착이 있어서 이제 주윗스를 알게 됐는데 이제 주윗스를 다니면서 슬라임 강자가 많구나 느끼게 되면서 그 운동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고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운동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좀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진짜 무한 체력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양한 페인팅을 통해서 상대의 그 빈틈을 제가 노리고 그 빈틈을 제가 정확하게 캐치해서 끝낼 수 있는 PC 능력 좀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다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프로 오프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 고등학생이 이 정도 실력을 갖고 있다 얼마나 고등학생이 잘하는지 제가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대종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대전에서 온 19살 이수민입니다 학교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걸 찾다가 친구 따라서 체육관을 갔는데 그 친구가 밖에 있는 상혁이고 그 친구 때문에 2년 6개월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레슬링 태클해서 상대 넘어트리고 못 일어나게 눌러놓는 거 얘를 다섯 명 다 재키지 저는 학교에서 피가 끓어가지고 막 싸우고 싶은데 애들이 시비를 안 걸더라고요 결승에서 보자 결승에서 못 보면 안 될 병신아 다 덩치만 크지 다 조법 같던데 제가 다 죽이고 가겠습니다 자, 4경기 이수민 강찬형 입장 강찬형 화이팅 이수민 강찬형 화이팅 이수민 강찬형 화이팅 이수민 강찬형 화이팅 하나 둘 둘 다 최해kami 화이팅 쿨 야, 먼저 에이 에재빈 고맙습니다.